자 다시 시작해볼까요?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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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좋아 그러게야 1대1 방송 2파가 됐으려나? 2파가 됐으려나? 수제 하나만 더 됐어 됐어 그러면 회복이 16이야 됐어 좋아 회복 16 아니요 이제 감기 걸렸다 희직 감기 걸렸다 걔는 없군 더 납득 더 납득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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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자 아홉 야씨 저렇게 마구 다가와 야! 왜 그거 안되냐? 반격 좋아 오! 야 반격을 나 혼자만 받어? 아 와아 야 이게? 와아 불기둥이다 어어 와아 뭐 이씨 와아 뭐 이씨 어 야 피해야지 와 이거 뭐 이씨 오 야 야 자 야 이거? 와아 되게 죽였다 아이씨 상자 있는데? 상자 있는데? 상자를 놓고 가면 또 내가 아니지 상자 있는데 여기 상자가 어디에 있는거지? 이 밑에 있나 혹시? 그래 그랬다 밑에 있었구나 어이구 뭐야 한줌의 눈 여기 상자 있을거 같은데 상자가 아닌데 아이고 여기에 상자가 있어 아이고 여기 상자가 있는데 여긴 아니야 아 루트 아웃이지 또 있지? 그래 이리와 어디가 죽어 인마 아 아 아 아 자 조금만 하면 레벨을 갈 것 같은데? 오 왜 이렇게 빨라 밑으로 내려가볼까? 그럴줄 알았어 여기 상자 있을 줄 알았어 자 음 늪재펜던트라 공격력이 올라가는 대신 회복이 4인데? 어 회복 사면은 이것도 회복 4 운! 오 운 엄청 올라간다 뼈만 겁나게 구하네 이거는 지금 나오진 않고 뭐 어디야 돼? 끝까지 올라가볼까 오 오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오오옹 크헣 끝까지 올라가다가 죽을뻔 MATT 오우 오우 레벨업 여기 저리 좋관례 오우야야야야 wäh어오야야야뭐 오호 아이고 잠만.. 오! 상점이다 아이고 아까 추락 안된 뭐 하나를 먹었는데 이거랑 이렇게 넣어두면 팔거 아이고 잠만 대부의 반지는 골드우고 획득이 1.5배구나 아 근데 휴지의 공격력이 너무 낮아지는데 야 골드우고 획득은 1.5배가 되는구나 저런 좋은 어쩐지 돈이 잘 안보이더라 아이고 아이고 야야야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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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넘치는 저 위에 위에 뭔가 있어 지금 봤어 나는 끝을 봤다고 우미상장 분명 있을거야 오오오 저기로 어떻게 올라간대요? 오케이 그럼 슬son quel 뭐 오 저거 위에 위에 오 오 저거 저거 어 저기 저기 여기서 여기서 올라올수있다 여기서 여기서 탈수있다 하도 오래간만 그 가끔씩 와가지고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몰랐던거구나 나와 상점에 상품이 입화됐대요 아 뼈는 아직 입화가 안됐네 이거 봐요 너무 가끔 와가지고 그걸 몰랐던거야 아 오케이 뭐야 뭐라는 거야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공격력이 지금 내가 너무 약해 오케이 어? 여기도 어 상자다 오케이 어 놓치면 안되죠? 따뜻한 스웨트 오우 방어력 운 다 올라가요 회복이 근데 일 느리네 야 왜 안오냐 야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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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들 왕 쟤 왕 쟤 예 저거 저거 왕 왕 왕 이란 소리 같은데 왕 왕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가자 왕 왕 같으니까 어 어어 어 밑으로 가야될까 위로 가야될까 밑으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내가 왜 밑으로 온 걸까 내가 왜 밑으로 온 걸까 털들 야 쟤 야 여..여긴 어떻게 오냐 아니 위로 가는 길에 있었나 없는데 야 저걸 어떻게 이거야? 떨어지는 수 밖에 없는건가? 잠깐만 떼다기는 아직도 안들어왔네 어어 아 어차피 저길 못가는구나 지금 전방 위쪽 아 여기가 거기구나 여기 또 봄상자가 여기 있는데 네 잘 봐야지 오오오 여기 밑으로 가면 봄상자 있을거 같애 아 봄상자는 아니고 봄을 열쇠구나 빨리빨리 가요 오오오오 아 나이씨 그냥 바로 여기라서 저 아래로 아래에 숨어있어야 되는구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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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ąt viendo 조심히ąt profoundly cost다 와아 와와와 레벨어? 음 해제 공격요 아 잠깐만 이쪽이 아닌가 보다 보물상자 있는 데가 여기가 아니야 곤린소민님 어서오세요 여기다 안돼 안돼 아유 찐 아이고 아아 나이 다시 왔다갔다 그래야 돼? 어 잠깐만 눈사태도 다시? 눈사태도 다시? 아 아 나이 아이고 오이 씨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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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에너지가 서서히 차서 다행이지 흠 angen 흠 mine 흠 헉 소 에이 야 저 좋아 으흠 으흠 아 에너지 정말 빨리 찬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씨씨 오오오오오 아아 나 진짜이 씨 으흠 아 어디서부터 그냥 에라이이 씨 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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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나? 저걸 왠지 타야될 것 같은데? 뭐야? 아니! 아 뭐 보물상전했을줄 알았더만? 포옹상전! 이 밑에? 이 밑에? 아니아니 그거 잘못했다가 죽을뻔 했다 이거 저기? 저쪽에? 상자가 아니라 열쇠네 아니 상자도 있네 안 돼 안 돼 안 돼! 어디서부터냐? 아 나 씨 진짜 오오! 아아아아 아 아 아 뭐 노우가 여기만 몇번째 되는거야 아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가야지 아이고 죽었네 아 누나 갈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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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벌레님 어서오세요 얼마요님 어서오세요 아 진짜 살 떨린데 살 떨려 오오오 죽어버렸다 죽어버렸다 오 죽어버렸다 나 없어 아 이게 보물상자가 분명히 저기 어딘가에 있는데 분명히 아 포기 포기 아 보물상자 포기 아 정말 아깝네 자 위로 올라가는거 왠지 여기에 보물상자가 있을거 같은데 그지 저거를 저거를 아 아 아 이거 이대로 올라가면 안될거 같은데 이씨 아 아 저 보물상자 이씨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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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열매 열매가 어디있는거 아니야? 열매 어딨지? 열매 찾아 산말린데? 이야아 열매 이씨 일단 여기부터가죠 저기 왼쪽부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우 먹을게 많이 나왔네 생일 케이크 야 250 햄버거도 있네 어어 안 돼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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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봐했다 아 이거 이거 타고 위로 올라가야 되네 어차피 어차피 이거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 아 이거 정말 조종 잘해야겠는데 가시들일 만한거죠 가시의 열매 부딪히면 어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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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지마 아아씨 야 그러는게 아냐 여기서 하면은 안오려나 아 저기로 못가 못가 절대 못가 어 가볼까 어 간다 갈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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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 여기다가 저걸 놔두고 야 너 위로가봐 위로 너 거기 가만있어 나 혼자 저기까지 가면 되지 자 올라가자 간 다음에 저걸 뿌시고 삥삥삥삥삥 돌려서 가지고 온 다음에 빵 터트리는거에요 전 까시가 없기 때문에 괜찮을거에요 아아아아아아 씨 시간이 있어 또 오오오 아아아아 푹 돌아오르겠다 쉽게는 안되는구나 무조건 저기를 통과해서 와야되는구나 아아아아 아아아아 Okay 안돼 안돼X 4 헜 반지 뭔 반지 이야 힘들어 힘들어 그게 있구나 이거 아 힘들어 그게 있어 괜찮아 괜찮아 이야 반지가 좋게 나왔어 와 와 와 와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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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 때는데 오오오! 야 이쪽은데서 이씨 와아 잠깐만 저희도 못카나? 좋아 이거 어떻게 가지? 어 어 어 어 어 됐다 됐다 아 등산용품? 야 이거 이건 더 장난이 아니네? 이걸 이걸 사야지 잠깐만 어 이건 오케이 됐고요 이거 여섯 개 하나 더 이거 하나 됐지? 이야후 확실히 차이 난다 회복도 일 삼이라도 놓고 야 나와 왜 안나와 아 아 이놈이 그것 때문에 오오 좋아 후 세이브라고요? 상점이다 타이란트는 어디서 있어요? 뭐 팔거 입학 안된거 있나 뭐야 뭐야 이건 라잔 이야 야 씨 대박인데 대미니 아 뭐야 hp를 320이나 채워주는데 일단 돈은 뭐 해야 될까 하 야 뱉 하 뱉 뱉 뱉 뱉 뱉 형 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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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 뱉 뱉 뱉 뱉 이곳도 막아보지 들어anni 페플리치만 제플리치 제플리치가 아니라 제플리치 얘가 영원히 두개가 합쳐진 애라고 했으니까 그 카시우스라는 애랑 뭐 다른 애랑 합쳐진거 같네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거지 뭐가 있을 수 없다는거야 아씨 어두워 야씨 너만 알지말고 나도 좀 알려줘 어 그림있다 사진사진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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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두워 서으나 예은 That's 여기 뭐지? 지금.. 기억나는 거고.. 근데 왜.. 이 집을 어떻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동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동작을 못하는 건? 그는 못하겠어 그냥 한 마리의 만한 목소리로 못하겠어 그 눈.. 그 눈.. 그 눈.. 그래서, 미트라린.. 그나마의 사실은 그녀의 눈 running 그녀는 그녀의 손을 하죠 그러면 그녀는ka 그걸 본다는 뜻이요? 그녀는 내다는 말야? 그녀의 눈, 지혜의 눈 무슨 말이야? 하지만, 우리의 필요가 필요한 우리에게는 두 개의 삶을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삶의 인nocence는 은혜한 것입니다. 하지만, without skill, without power, dust would've been struck down just as easily as your brother was on that fated day. 그래서, 우리의 삶의 삶의 삶과 그의 죽음으로 그 royal assassin known as Cassius. 그들은 그 same time, forever entwined. Never before had I heard of such an event. You murderer! My parents did nothing wrong! You have been deceived, little one. Your parents turned against their king. An act of pure treason. What resistance there was, was led by your family alone. You destroyed my village! Murdered my friends and family! You will not survive this day! I take no joy in slaughtering one as young as you, child. But you have forced my hand. Hyaaaaaah! Hyaaaaaah! A grave injustice was done that day. Cassius murdered a defenseless djinn. But his pride and arrogance proved to be his undoing. But how... How can this... This thing be my brother? It's not possible. I couldn't even remember you when we met. You are Djinn, yes. But you are also Cassius. Two souls, forever at odds. One of innocence, one of power. Together you form the one we call Mithrarin. He who is born of the Dust. I never knew what happened. Djinn just disappeared one night. I had always hoped he would turn up alive someday. That he would come back. But... Ginger... I don't know. I... Now Dust, I imagine you have many questions. Please, do not hesitate to ask them. Oh... Why did I only remember now? I didn't even recognize Ginger when I was... You may possess the souls of two separate beings, but... Your body and mind are your own. You were created to save this world. So we felt giving you memories of either soul would simply... Distract you from the task at hand. I had no idea who I was. You say that. But in all cases, you did exactly what we intended you to do. You saved Mudpot and brought the waters of life back into this land. You purged... And now I'm here. Yes. Now you are here. As he can... Who was Fuze? He said he was a moonblood, but... Fuze. He was once a fine warrior. And a close friend of Ginger's family. After the village was destroyed, I guess he lost his mind. He was horribly disfigured after the attack. The only way he could survive was in a special suit of magical armor that I helped to construct. He demanded we attack General Gaius right away. When I refused to send our warriors into battle, he called me a coward. And vowed that he would destroy Gaius with... Poor guy. If only we could have gotten through to him. No. You were right to kill him. If he had remained alive. Ginger is right. Fuze was beyond saving. I have no more questions. What now? You must join us in the Moonblood camp to the north, in the Everdawn basin. That isn't anywhere near the Everdawn Volcanoes, is it? They are one and the same, yes? Well, that's fantastic. Volcano? Indeed. What a better place to hide... Oh, I know! How about a peaceful meadow? Or a quiet forest. Or some place that doesn't explode! Just... Your friend seems awfully tense. No! I'm fine! Come on! Let's go to the Bluio Mountains! Really! I'm serious! Fidget, you need to have more faith in me. I'll have faith in you, when you have faith in yourself. How about it, huh? Who are you? Really? I am... I... You see? You still haven't figured it out yet! Lizard guy tells you right... Fidget, please calm down. You mustn't test your friend like this. I'm just... If I'm gonna follow you to the literal end of this world... I understand, Fidget. Your rights... But I don't care, Fidget. You have stood by Dust side for this entire journey. I just don't get it. It doesn't matter who he thinks he is. He's Dust! That's who he is! Fidget, please. I can't do this without you. Can you, uh... Can you repeat that? I said, I can't do this without you. I'm sorry. I just... Nobody's ever said that to me before. And it won't be the last time I... Are you ready, Myth? I am. Then we will meet you in the ev- Goodbye, Dust. Hmm... Hmm... 먼지는 먼지로 General Gaius? What news, Commander? I did not want to believe it, but Cassius is working with the Moonbloods. He has turned against us. That will be for me to decide. Our paths will cross... Is that? Our victory is all but assured, Commander. We are number 10 to 1. We possess superior technology. And we have the element of... But why are we welcome this rogue element? He has already slain your own soldiers. What more proof is that he is a rogue element. Cassius is hardly a rogue element. The Moonbloods have... But... The Moonbloods have... Yes, sir. The Moonbloods have... The Moonbloods have... The Moonbloods have... Cassius, my old friend. The Moonbloods have... But... The Moonbloods have... Chapter 5 Fantasy 5 마지막 챕터가 될거같은데요 야 57% 완료된거야? 흫 굉장히 그래도 많이왔을줄 알았는데 57%야? 그래? 잠시만요